2부까지밖에 못 들었는데 오늘은 지각이라 3부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냥 뭐 한번 지각한 거 4부까지 다 들으시면 어떨까? 한 시간씩이나 지각을. 들어가서 점심 먹고. 그럼 일 시작하면 좋죠. 그래요. 차가 안 막혀서 2부까지만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광명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 목동 오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엄청 막혔나 보네요. 그렇죠. 9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사실 그 시간이면 출근 시간 다 끝났는데도 어마어마하게 기이 막혔습니다. 안정화님. 일본 여행 중입니다. 여긴 해가 쨍쨍인데 서울은 비가 오나 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조진주님. 자켓만 벗으면 하마인형 무민. 무민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깔맞춤이다. 라고 하셨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벗으면 러닝셔츠가 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탈이 없는. 네. 그렇군요. 네. 자 5224번 쓰시는 분. 궁금해서 그런데 김용민 씨는 어느 김 씨인가요? 왠지 정감이 가서요. 네. 그래요. 안동 김 씨라고. 네. 안동 김 씨. 안동 김 씨 성을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지 않으신가요? 김구라 씨도 안동 김 씨.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김구 선생도. 아 김구 선생님도.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몇 대 손. 조용히 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바로 끼어드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자 비 오는 날. 오늘 어떤 뉴스부터 준비하셨습니까? 네. 삼성이 자사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노조도 와해시키는데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네. KBS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수사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다량의 노조 파괴 문건을 확보했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삼성 내부의 노조를 파괴하는 것뿐 아니라 협력업체 노조를 와해를 하도록 시도한 내용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협력업체까지 그린화하려고 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름이 그린화. 그린화. 녹색을 참 좋아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을 탈퇴시키는 걸 이걸 그린화라고 은어처럼 썼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면 그러면 무슨 화인 건지 레드화인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이름은 그린화 문건이라고 하고요. 지난 2014년에 삼성전자서비스의 한 협력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점까지 직원들을 모두 그린화. 노조에서 탈퇴시키기로 한 문서고요. 이거를 삼성 측에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압수수색에서 걸린 거니까요. 이 문서를 보면 어떻게 직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킬까가 나와 있어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학연 등을 동원을 해서 술자리를 만들어서 설득을 하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생각보다 너무 고전적인 방식이라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좀 충격적인 내용도 있는 게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이혼 그리고 금전 문제 이런 개인적인 치부를 이용한다라는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이혼이 치부가 될 수 있네요? 뭐 그분들은 그거를 치부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혼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갈등상 이런 것들을 이용해 먹겠다. 아, 저거 치졸한데요? 진짜 사실이라면. 그렇죠. 이게 치졸한 것도 치졸한 건데 이게 따로 정보를 모으고 이제 그거를 활용하라라는 것이겠죠. 이거는 법 위반 사안이고요. 사찰로 볼 수 있는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찰 내용은 KBS 보도에 따르면 원청인 삼성 측에도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삼성이 바라는 바니까. 네. 삼성에서 그런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자사 직원뿐만 아니라 물론 자사 직원은 수집을 해도 그건 불법입니다만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그런 내용을 수집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KBS 취재 과정을 보면 이 그린화 문건에 나온 해당 업체의 간부급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료가 원청이나 지사에 안 들어갔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업체뿐 아니라 다른 협력업체에서도 같은 방식의 그린화가 시도가 됐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개된 문건이 피해자가 무엇을 고발하기 위해서 내놓은 게 아니라 이제 업체들이 삼성한테 자랑 삼아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인가 보죠. 참치 잡으러 가서 고래를 낚은 그런 셈인데 이거를 알고 들어가서 수색을 한 게 아니라 삼성의 다스 수송비 대납을 수사하려고 들어갔다가 이 문건이 발견이 된 거죠. 검찰로서는 당연히 인지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작성할 당시에는 삼성에다가 보고할 용도로 만들었는데 이게 삼성에게 큰 족수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일종의 발목을 잡은 건데 그런데 발목을 잡았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게 삼성에서 보고를 해라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건 분명한 건 삼성이 이런 문건을 받았고 삼성 내부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삼성이 자사의 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하고 그걸 넘어서서 다른 회사의 노조까지 파괴를 하려고 한 정황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노동산권이 헌법에 보장이 돼 있는 권한이다 보니까 헌법을 무시한 거를 넘어 아예 그냥 파괴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이런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법에 관해서 정상근 기자가 일가견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노무사 시험을 보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빠르게 그만뒀습니다. 그 참고서 몇 페이지까지 공부하다가 넘어갔어요? 참고서는 보통 이제 수학 같은 거 공부할 때 집합 보고 다 덮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넘어가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덮어버렸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 조항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10페이지라도 남들보다는 많이 본 셈이네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검사의 개인 성향, 대인관계 이런 사생활이 시시콜콜하게 기록되어 있는 블랙리스트로 추정될 수 있는 문건이 검찰 내부에서 발견됐다. MBC 보도입니다. 앞선 삼성 협력업체 노조와 해 의혹 이것과 좀 연결이 돼 있네요. 네 그렇죠. 예전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발견이 된 적 있잖아요. 이게 과연 판사에게만 있을까라는 그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검사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되게 이것도 상당히 좀 의외의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디서 발견됐어요. 검찰이 서지연 검사의 폭로 이후에 성추행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서지연 검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안태근 전 검사장 밑에서 일을 하던 평검사의 근무질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압수수색하는데 뜻밖의 문건이 하나 발견이 된 겁니다. 이름이 인사세평이라는 이름의 문건이었는데 인사를 위한 공식 자료도 아닌데 이 검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에는 검사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 그리고 조직 내 대인관계 심지어 사생활과 관련된 추문 이런 은밀한 내역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하고요. 심각한데요. 다른 대상도 아니고 검사인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사찰을 했다라는 셈이니까요. 판사 블랙리스트만큼 충격이 큰 거죠. 게다가 이게 자료가 무려 15년 동안이나 축적이 되어 있는 자료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혹은 오랫동안 수집을 한 그런 자료로 볼 수가 있겠고요. 검찰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공식 인사 자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 자료다. 이 인사세평이라는 자료가요. 그렇게 해도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이거를 아직 정확하게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된 건 아니에요.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높죠. 높고. 이 안태근 검사장 밑에서 일을 하던 평검사의 사무실에서 이 문건이 발견됐다는 거는 안태근 라인의 검사 방에서 발견이 됐다. 그렇죠. 안태근 라인은 또 우병우 라인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에 이 양반이 하여간 검찰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폭문이 있었는데 말이죠. 인사세평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따져봐야죠. 윗선으로 올라가면 바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있을 테고요. 더 윗선으로 좀 더 이 문건을 왜 만들었는지 무슨 이유로 만들었는지를 캐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mbc 취재에 응한 한 전직 검찰의 고위 간부는 이 세평을 사실상 블랙리스트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위층의 밑보인 특정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명분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맞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서지연 검사도 포함됐을 것 같은데요. 서지연 검사의 이름이 거기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15년 동안의 자료를 모으고 또 검사들의 인사관계가 인사와 관련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활용을 했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검사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큰 내용은 아니더라도요. 박근혜 정부 때 참 여러 가지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던 임은정 검사도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갔을 것 같고 어디까지나 추정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추정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거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의심이 가는 거죠. 왠지 인사세평. 안 봐도 비디오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이거를 어디다 썼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실제로 그것이 활용이 됐다. 이렇게 드러난 바가 있죠. 검사들이 사실 들고 일어나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형 검사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극소수의 권력형 검사들이 검찰의 이미지를 다 훼손하고 있는데 이 문제만은 자기들 일이긴 하지만 자기들 일이라고 해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조사를 했을 때 뭐라고 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어요. 정의구현 차원에서라도 검사 블랙리스트 발본 세곤에서 어떤 인간이 어떤 의도로 작성을 하라고 했는지 또 작성이 됐는지 세심히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하나 마음에 좀 걸리는 건 이 조사단이 해당 검사의 사무실에서 이걸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찾아냈는데 아무런 사법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해요. 아니 통상 검찰은 수사하다가 딴 건이 발견되면 이른바 인지수사라고 해서 계속 파고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그냥 눈 감고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덮으려고 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MBC의 보도로 이게 알려지긴 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이게 나왔다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조희진 검사장인가요? 네. 지금 거기 책임자죠? 조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일인지 묻고 싶네요. 네. 아직 명확하게 다 드러난 건 아니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어쨌건 이런 문서가 나왔으니까 조사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검사들을 사찰한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이 개인적인 내용까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검사들이 자기들 일인데도 블랙리스트 수사를 안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정선근 기자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그것도 한 10페이지 넘기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거는 12페이지 정도 보셔야지. 12페이지요? 12페이지까지만은이라도 좀 보시고 포기해도 포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장담을 할 수 없겠습니다. 법전에 오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미세먼지. 아, 이거 뭐 온 사회가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긴장하고 또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건데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요? 네. SBS 보도입니다. 어제 오늘은 모처럼 숨쉴만 했어요. 숨쉴만 했는데 이것도 내일까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또 엄청나게 찾아올 텐데 그런데 정부가 지금 이렇다 할 대책을 사실 못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빨리 마련해라.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이제 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회재난으로 규정이 되면 여러 법적 조치를 긴급하게 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연한 재난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피해 발생 시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할 수도 있고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당장 어린아이들은 호흡기가 어른들에 비해서 약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들여놓을 수도 있고요.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데 또 마스크도 또 긴급하게 보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런 조치라도 취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건강이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36명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이걸 뒷받침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빨리 통과를 시켜야 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물론 이와 함께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두 번째 영장 또 기각됐어요. 안희정 전 지사는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 서구지법의 박승희의 영장 전담 판사는 오늘 오전 1시 30분경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면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검찰이 증거인멸 정황을 보강해서 다시 제출을 했는데 법원이 다시 기각을 한 셈이죠. 또 법원이 안희정 지사의 혐의에 다퉈 볼 여지가 있다. 그것도 덧붙여서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 기각되면 불륜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들으셨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폭력 혐의 입증 부족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일각의 시각이 불륜으로 해석된다. 불륜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어제 패널들에게 여쭤본 일이 있었습니다.